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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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대방역 아주 가끔 300m 5분거리 지상층 전세 5800입니다 이거 지금 이 건물에 공실이 지금 나와서 전세도 되고 반전세도 되고 5800 전세도 되고 5천에 8만원 이런식으로 반전세 그 밑에 보증금도 월세 조절하면 가능하구요 지금 다른 반지하도 나왔고 지상층도 나왔는데 이 호수가 지금 가격대비 가장 괜찮지 않나 5800이면 물론 전세자금 배출은 안되요 전세자금 배출은 안되고 여기서 아주 가깝고 깔끔합니다. 깔끔하고 대출이 됐으면 한 7천원 받을 것 같아요 대출이 되면 한 7천정도 싸면 6천원 나올 것 같고 대출이 안되서 5800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가깝고 골목 실원하시는 분들에게 요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전세로 반전세 보증금이 좀 높으면 그래도 괜찮고 월세로 500에서 1000 보증금 나머지 월세로 조금 더 찾아올 수 있는데 전세우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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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